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침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팬 여러분들 배우 김유정입니다 제가 5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첫 팬미팅을 여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때 봬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내가 너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성급하게는 생각하지 말기 건威